영호 맛있어? 영호 맛있어? 야! 야! 너 그 근심도에서 어? 야 야 너 그 근심도에서 어? 제가요? 제가요? 뭐 있어? 뭐 있어? 저 일나가야 해서요. 저 일나가야 해서요. 너 방금 말한거야? 들으셨죠? 영호 말하는 거 들으셨죠? 영호가 말을 해요! 들으셨죠? 영호가 말해요! 영호가 말한다! 지금 미안해요. 지금 미안해요. 약 좀 발라요. 약 좀 발라요. 영호 아빠 울어요? 영호 아빠 울어요? 두꺼운 걸 다 외워요. 두꺼운 걸 다 외워요. 천재네! 영호가 천재라서 다른 애 천재네! 영호가 천재라서 다른 애 천재네! 영호가 천재로는 천재네! 영호는 천재네! 영호가 천재 천재네! 영호가 천재네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내 이름은 우영우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디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벨똥별 디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벨똥별 영우야 이거 아빠 선물 라벨은 신밥까지 다 떼어놨다 영우야 이거 아빠 선물 라벨은 신밥까지 다 떼어놨다 오영우 김밥 하나 주세요 오영우 김밥 하나 주세요 야 우리 딸 멋있다 야 우리 딸 멋있다 오영우 김밥 하나요 오영우 김밥 하나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아침에는 항상 우영우 김밥을 먹습니다 아침에는 항상 우영우 김밥을 먹습니다 김밥은 믿음직스러워요 김밥은 믿음직스러워요 재료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예상밖의 식감이나 맛에 놀랄 일이 없습니다 재료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예상밖의 식감이나 맛에 놀랄 일이 없습니다 회사까지 가는 길 말해봐 회사까지 가는 길 말해봐 합정역까지 걸어가 2호선 지하철을 타고 역삼역에서 내립니다 4번 출구로 나와 312m 직진하면 회사입니다 총 소요시간 38분 합정역까지 걸어가 2호선 지하철을 타고 역삼역에서 내립니다 4번 출구로 나와 312m 직진하면 회사입니다 총 소요시간 38분 남의 말 따라하지 말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너무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남의 말 따라하지 말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너무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한양어 자제 엉뚱한 소리 및 솔직함 금지 한양어 자제 엉뚱한 소리 및 솔직함 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합니까? 그럼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합니까? 그럼 해야지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dicho